나무아미탑을 극라왕생 정토산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관무량수경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관무량수경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굵직한 부분만 감추려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무량수경의 법문 관무량수경법회가 시작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간단히 짚어드리자면 그 부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마가다국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는데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 위제히 부인이었고 그 다음에 위제히 부인에게는 빈비사라 왕 사이에 아사세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아사세와 빈비사라 왕은 과거 전생의 그런 아주 악독한 악연,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에 아사세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철탑에 가둬놓고 굶겨 죽었고 어머니인 위제히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빈비사라 왕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몰래 면회를 갈 때마다 먹을 걸 가져가서 남편이 빈비사라 왕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을 아들인 아사세가 그걸 발견하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위제히 부인조차도 방에다 가둬버렸다. 그래서 그 고통과 서러움, 슬픔 속에서 그 방에 갇힌 위제히 부인이 부처님이 계신 그 기사굴산을 향해 간절하게 간절하게 예배를 올리며 부처님 부처님 부디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호련히 그 작은 방 안에 허공에 찬란한 보배연꽃을 타고 그런 찬란한 그런 황금색을 내뿜으면서 부처님이 허공에 나타나셨고 오른쪽 왼쪽에는 신통제일 목련 존자와 다문제일 안안 존자가 양쪽에 서 있었고 제서천왕, 범천왕, 사천왕 수많은 천신들이 꽃을 뿌리면서 하늘에서 꽃을 이렇게 뿌리면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들께서는 영상에 나와 있는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위제히 부인은 부처님을 배웁자 몸을 가누지 못하며 흐느껴 울면서 부처님께 살해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속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재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그래서 위제히 부인이 부처님 부처님 저는 과거 전생 무슨 업보가 있었길래 저렇게 악독한 아들을 둔 겁니까? 지 애비를 탑에 가둬서 굶겨 죽이는 그리고 지 애미를 방에 가두는 저런 악독한 아들을 둔 겁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재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재바달다 재바달다는 부처님의 같은 석가족이면서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의 친척이었대요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 친척이었으면서 또한 머리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하다가 신통을 얻었대요 번뇌가 사라지는 깨달음보다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통 땋는 법을 익혀가지고 신통력이 생겨서 교만병에 빠져 교만병 아상 아집에 빠져 부처님을 반역하고 부처님을 거역해서 자신만의 종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재바달다 자신을 교주로 삼는 자신만의 종단 그런 종교 팔을 만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괴롭히고 또한 우리 부처님의 화합된 제자들의 모임인 승가를 파괴하고자 했던 그런 악독한 나쁜 무리 중에 재바달다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생에 부처님의 일대기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위제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처소를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을 저에게 일러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번뇌가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홈탁하고 사나운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연부제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우리 중생들 이 사바세계에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연부제라고 부릅니다 한마디 중생세계에요 번뇌 가득한 중생들의 세계 연부제 번뇌 가득한 중생들의 세계니까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사나와요 그러면서 위제의 부인이 이 혼탁하고 사나운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충만하고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에요 지금 우리 세상 얘기에요 여러분 뉴스 한번 딱 틀어보세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온갖 혼탁하고 끔찍하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매일매일 이 지구상에 터지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조금만 더 나눠갖고 조금만 더 우리들이 이 마음의 양심을 지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이 될 텐데 물론 이 세상에 그래도 착하고 선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정도라도 세상이 유지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이기적이고 못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저도 그렇겠지만 참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한 싸낙기 그지없는 약육강식의 세계다 약하면 막 짓밟히고 강한 자들이 막 더 많은 걸 독차지하는 이 혼탁한 이 중생들의 사바세계 그래서 이 삶의 남편은 자식에 의해 굶어죽고 자식에 의해서 방에 갇히고 악독하고 못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삶의 이 중생들 삶의 정내미가 다 떨어진 거예요 위제인은 위제의 부인은 이 사바세계 이 윤회 세상에 정내미란 정내미는 싹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저는 뭐 다음 세상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고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뭐 즐거움을 누리거나 쾌락을 누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번뇌와 슬픔 번뇌와 괴로움이 없는 곳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 악의, 축생이 가득하고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그러니까 막 사무치고 사무친 거예요 이 사바세계의 슬픔, 괴로움, 고통, 이 악하고 나쁜 이 죄악에 정내미가 떨어지고 마음에 막 사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부처님 저는 이 약육강시 괴로움이 가득한 이 번뇌 사바세계가 너무나 싫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에게 청정한 맑고 깨끗한 선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편안하고 즐거운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청을 올리는 겁니다 위제의 부인이 이와 같이 거룩하신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는 이 사바세계, 이 중생들 세계가 너무 싫습니다 부디 청정한 맑고 깨끗함으로 이루어진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를 저에게 보여주소서라고 청을 올리니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양미간에서 우리가 백호라고 부르자 백호 부처님의 양미간 가운데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바라여 한량없는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그 광명은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의 청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좌대 부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를 좌대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의 청정 미묘한 불국토는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 있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석가문이 부처님 양미간에 황금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이 헤아릴 수 없는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 뒤에 그 광명이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 정수리에 머무르며 마치 수미산 우주에서 가장 크다는 수미산과 같은 큰 황금 좌대가 펼쳐졌는데 그 황금 좌대 위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불국토가 그 가운데 환하게 나타나서 그게 영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야 이걸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국토는 칠보로 이루어지고 칠보 일곱 가지 보배 여러 가지 보배 금은 유리 차거 적주 만호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보배들을 칠보라고 부릅니다 일곱 가지 보배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지고 어느 국토는 순수한 명권만으로 되어 있으며 어느 국토는 자제천궁과 같이 장엄하고 자제천궁은 아주 높은 신들이 살고 있는 아주 복이 많은 높은 고급 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하늘 세계를 자제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제천궁과 같이 장엄하고 어느 국토는 수정의 거울과 같이 영롱한데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들을 분명하게 팔아볼 수 있었다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의 신통력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수많은 세계 부처님 국토 불국토를 눈에 환하게 이렇게 바라봤는데 각각의 불국토마다 각각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수많은 불국토 세계가 펼쳐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위제의 부인은 부처님께 사례여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수많은 불국토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양미간 백호강명을 이렇게 뿜어내서 수많은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각각의 아름다운 불국토를 짠 하고 보여줬는데 그런 수많은 불국토들을 바라본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많은 불국토 중에서도 아미타불이처님 세계가 가장 좋습니다 아미타불이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지금 발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죠 무량수경에서는 법장비구라는 스님이 210억 개의 불국토를 꿰뚫어본 뒤에 210억 개의 불국토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장점만 뽑아서 만든 세계가 바로 법장비구 미래세상 아미타불이처님의 바로 극락세계이고 또 아미타경에서 배웠죠 아미타경에서 보면 동남서부 상하 수많은 세계에 있는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이 아미타불이처님 극락세계를 한결같이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고 찬탄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저 아미타불이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중생들에게 권유하시고 찬탄하셨다라는 내용이 아미타경에서 우리가 충분히 읽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관무량수경에서도 위제의 부인이 이 수많은 불국토를 다 목격하고 바라본 뒤에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수많은 불국토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극락세계가 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극락세계는 단순히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세계가 아니다 극락세계는 성불학교 중생들을 깨달음을 얻게 하고 지혜와 복덕을 왕성시키고 완전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성불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이다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 저는 수많은 불국토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오건대 부처님 제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관 무량수경의 핵심 주제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제의 부인을 위해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의 모습들을 보여줬고 위제의 부인은 수많은 불국토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수행을 닦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제 이 관 무량수경의 본론이 쫙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부처님께서는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은 잘 모를 일이나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은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오 나는 지금 부인을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들어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지금 널리 가지가지 비유를 들어서 모든 중생 다음 미래 세상까지의 모든 중생들도 서방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생들을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도록 권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 불자들이 중생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자 중에 불교를 잘못 이해해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허망하게 왜곡해서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미타 부처님을 부정하거나 극락세계는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중생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자라면 마음을 비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고 의지해야 됩니다 대승 경전에 이 대승 경전의 말씀마다 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셨습니다 대승 경전의 왕이라고 하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에서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셨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한문 번역본이 아닌 네팔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 의본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 마지막 구절에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죽어서 저 맑고 깨끗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태어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그 경전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였고 수많은 대승 대승 경전 경전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림 1위가 누굽니까 가장 불자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가장 인기 만점 인기순위 1위이신 불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님이 머리 위에 항상 이고 다니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 조각상이나 관세음보살님 탱화를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이마 위에 부처님 한 분을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니는 탱화나 조각상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천수경조차에서도 원화결정생아냥, 원화속견아미타, 원컨대체가 결정코아냥 안양은 극락세계를 뜻합니다 결정코아냥,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원화속견아미타, 원화컨대체가 빨리 아미타 부처님 배울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우리 불자들이 지송하는 모든 대승경전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다 함께 찬탄하고 있는데 도대체 중생들은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이 뭐가 그리 잘나서 자기 마음대로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비방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은 실제로 있는 분이 아니다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이런 허망한 구업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는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내 수행이 정말 부족하고 내가 공부할 것이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너무나 자주자주 느끼고는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식 중생의 아르마리의 지식을 부처님의 깨달음과 비교해 보자면 태양 옆의 반딧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 옆의 반딧불의 그 불빛으로서 어떻게 태양과 견줄 수가 있을 것이오 중생의 이 아르마리 지식으로서 어떻게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과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나 잘났다라는 교만함도 좀 내려놓으시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이해하는 그런 못된 버릇도 좀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을 텅 비우고 오직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염불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닦고 공덕을 쌓는다면 찬란하게 마음에서 지식의 불교가 아니라 지혜의 불교 내가 스스로 체험한 실천의 종교로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얘기도 믿지 마시고 광우스님 말도 믿지 마시고 중생의 말을 믿지 마시고 오직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하신다면 적어도 엇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곡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잘 닦아라 삶, 복, 세 가지의 복 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복을 잘 닦아라 그 첫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성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십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십선업, 십선업이 뭐냐 여러분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해 나오죠 시박참해 살생중재, 금일참해 투도중재, 금일참해 사음중재, 금일참해 하고 시박참해라는 게 천수경에 나오죠 그 시박참해 그 열 가지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게 십선이에요 십선 그래서 열 가지 선어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망어하지 않겠습니다 기여하지 않겠습니다 양설하지 않겠습니다 악구하지 않겠습니다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이제 하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십선업입니다 십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귀하여 불법 쓴 삼보에 귀하여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스승님 등 삼보에 귀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위 몸가짐을 뜻해요 우리의 언행을 뜻해요 우리의 언행 말과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요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번역해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해요 그래서 불자님들이 이제 잘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아라한의 깨달음도 아니고 보살의 깨달음도 아니에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오로지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도 아직 깨닫지 못했고 보살들도 아직 깨닫지 못한 오직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겠다라는 그 마음 모든 중생과 다함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어 모든 중생 다함께 성불하겠습니다라는 그 거룩한 마음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고 인과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인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과 인연법의 도리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한편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공양이야 법공양 다른 사람에게도 부처님의 법을 보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법공양이죠 그래서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이 바로 법공양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 맑고 깨끗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은 크게 두 가지 업이 있잖아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선업 선업 중에서도 맑고 깨끗한 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세요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첫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성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네 등 삼보에 귀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험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한편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여기서 부인은 위제의 부인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부인은 아직 모를 일이나 이 세 가지의 청정한 업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닦으신 청정한 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위제의 부인은 아직 지혜가 없고 아직 심통의 힘이 부족해서 위제의 부인은 아직 모를 일이나 모르는 일이나 이 세 가지의 맑고 깨끗한 업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닦으신 청정한 맑고 깨끗한 공덕의 업, 선업의 뿌리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번뇌의 시달림에 괴로워할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청정한 선업을 말하리라 자 위제의 부인이 어떤 질문을 하였죠? 세존이시여 저는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아미탑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며 그리고 어떤 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됩니까? 라는 위제의 부인의 질문을 착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칭찬하시면서 위제의 부인은 미래세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나나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의 부인과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관, 볼관자죠 볼관 극락세계를 아미탑 부처님 서방 극락세계를 관,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저 청정한 극락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볼 것이니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무생법인 맑고 깨끗한 청정한 마음으로 저 극락세계를 바라본다면 저 그리고 저 극락세계의 그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게 되며 마음이 부처님에 대한 그런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면서 무생법인이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무생법인 무생법인 한마디로 우리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공, 반야 반야, 공을 깨닫는 걸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반야심경에 나오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여러분 반야심경 다 외우시죠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 반야의 공성 그 공의 깨달음을 채득하는 걸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무분별의 지혜라고도 불러요 우리의 중생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분별하고 분별하고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무생법인이라는 공의 깨달음을 얻으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런 무분별, 무집착의 텅 빈 마음의 공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의 깨달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은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인이 그러니까 위제의 부인은 아직 생사윤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제 중생 범부인이 그 마음이 여리고 얕으며 미처 천한 통을 얻지도 못했으니 모든 세상을 깨뚫어보는 눈을 천한 통이라고 하죠 미처 천한 통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부사의한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제의 부인이여 그대는 아직 깨달음의 힘이 약하고 지혜의 힘이 약하고 신통의 힘이 약하고 아직 마음이 여리고 약한 그런 중생 범부이기 때문에 위제의 부인이 저 극락세계 불국토를 보려면 오직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부사의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가피를 통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께 살해기래 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범부는 저와 같은 중생은 지금 부처님의 거룩하신 법력에 의지하여 극락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오나 만약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께서 육신의 몸을 버리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신 뒤에 열반에 드신 뒤에 다른 모든 중생들은 마음이 혼탁하고 삿대어 매양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괴로움과 이별하는 슬픔 등 오고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그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법력에 의지해서 극락세계를 볼 수가 있으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중생들 마음은 더욱 혼탁해지고 중생들의 번뇌망상이 더욱 가득한 그런 시대에 중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부디 바른 방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관무량수경의 핵심이 되는 아미타불처님 극락세계를 관찰하는 16가지 관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관무량수경 16관입니다 16가지 관법 그래서 무량수경 앞에 관자가 붙는 겁니다 관, 볼관자 그래서 어떤 큰 스님께서는 이 관무량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바로 이 16가지 관법 극락세계를 관찰하는 16가지 관법이다 관무량수경 16관법 혹은 16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16가지 관법을 다 읽어드리고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그냥 한 줄 한 줄 요약해서 16가지 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냥 우리가 많이 아쉽고 많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전토산부경 공부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아미타불처님 극락세계가 이와 같이 소중한 세계고 우리 불자들이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수행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만 우리가 흐름을 이해하는 선에서 그냥 정토산부경을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 불교서점에 가면 한글로 번역된 정토산부경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시고 한글로 그렇게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사경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